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번회 12차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3차 수정안을 공개하고 이견을 좁혀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차 수정안에서 근로자 위원 측은 물가 상승을 근거로 시급 12,000원을 사용자 위원은 경제 상황 악화를 이유로 시간당 9,700원에 제시했습니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번회는 오늘 13일 예정된 13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만큼 이번 주 안에는 결정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